여기 백색 카레가 보이는 거 보니까 카레를 만들고 있군요. 감자를 카레 사이즈로 썰고 당근도 썰고 저기 고기도 있네. 양파, 당근, 감자, 고기. 와우, 간단하네요. 자, 이렇게 당근, 감자, 양파, 고기. 고기는 거기서 카레 만들 거라고 썰어 달랬더니 썰어졌어요. 자, 오뚜기. 과리병 백색 카레의 약간 매운맛, 강황이 증가됐네요. 몸에 좋은. 자, 이제 고기를 넣고 고기와 함께 볶아줍니다. 맛있는 카레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뚜기 백색 카레 약간 매운맛, 과리평. 천 trzeba 볶아줘요. 담비에 물을 묻고 카레를 풀어야죠. 생명nya 그렇게 stimulate 이렇게 조리방법이 다 적혀 있군요 카레를 넣고 있어요 카레를 묻혀요 괜찮아요?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어 보이네 끝 정답은 너무 이쁜 저 오늘 집에는 못 들어옵니다 오뚜기 멕시칼에 약간 매운맛